법 buff It really stayed It really happened It really challenged It really had a feeling He said something It took me And it still 이 얼굴에 먹칠하면서 사는 게 내 삶 계속 먹칠하잖아 자란스러워 가면 영광이 계속 먹칠하잖아 웨드 크라운님 앞에서 계속 먹칠하잖아 자 오케이 한국 힙합씬 한 마디 할 말이 없는데요? 됐어 그럼 그게 할 말이야 할 말이 없다 한국 힙합 너 할 말 없다 맞지? 오케이 나이스 좋아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죠 이거지 힙합 씨네 좋아 태태 잘 나왔는데?